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주장한 이른바 청담동 새벽 술자리 의혹은 정치사에 남을 가장 수준 낮은 의혹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기자 출신 운운할 것도 없이 그런 말을 했다는 첼리스트에게 그 어떤 확인 과정도 없었다는 건 상식이 아닙니다. 그냥 믿고 싶은 바를 국정감사에서 얘기한 것뿐이라는 의심밖에 들지 않습니다.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도 저런 말까지 해도 된다는 건 아닐 겁니다. 가짜 뉴스가 거의 확실해지자 김의겸 의원은 사과도 아닌 유감 표명을 했는데 덧붙인 말은 더 이해가 안 갑니다. 그날로 되돌아가도 같은 질문을 하겠다는 겁니다. 모든 상황이 그저 수준 미달입니다. 한국 정치의 수준이 낮아서라고 치부하고 혀만 끌끌차고 넘어가기에는 생각해 볼 대목이 너무 많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한국 정치의 수준이 높아지는